나에게 못찌를 마라 시작 나에게 못찌를 마라 나에게 할 때 목부에 힘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. 균열음 생겨요. 나에게 못찌를 마라 시작 나에게 못찌를 마라 나에게 못찌를 마라 시작 나에게 못찌를 마라 둘, 셋, 넷, 나가고 한박 쉬지요. 거기서 인생은 나갈 때 인생은 나갈 때 툭 올라가야 되죠. 도약음정 생겨야 됩니다. 이 흰생은 바람처럼 이 흰생은 이 흰생은 할 때 이 흰생은 잘 들으세요. 이 흰생은 바람처럼 이 흰생은 구름처럼 시작 인생은 바람처럼 인생은 구름처럼 그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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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짜고 러 짜고 붙여야 돼요. 그렇게 그렇게 흘러 가는 돌 시작 그렇게 흘러 가는 돌 그렇게 흘러 가는 돌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셔야 돼. 그렇게 그렇게 흘러 가는 돌 시작 그렇게 흘러 가는 돌 잘하셨어. 이 노래 가사하고 노래가 어때요? 좋아요. 괜찮죠? 네. 다 같이 한번 가봅니다. 하아 그렇다.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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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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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rribQuid 아멘 엉 아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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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